안녕하십니까 강남파고다 HSK 대표강사 배수진입니다. 자 우리 오늘 3월 24일 HSK 5급 저랑 독해의 적중특강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독해 1부분 그리고 2부분에 대한 고득점 전략법 그리고 또 최근에 너무나 잘 나오는 단음절통사 그리고 형용사 어휘 베스5 그리고 빈출 접속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은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직독직해를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문재푸 씨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시험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만약에 46에서 48번이 어렵다 독해 1부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1부분부터 먼저 풀지 마시고 2부분부터 3부분부터 먼저 푼 다음에 돌아가서 풀어주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왜냐하면 긴장되고 어려우면 풀었던 것만 계속 계속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또 시간이 확 가버리면 나머지 3부분에서 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 그럼 2, 3부분부터 바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번에 2018년 2월달에 접속사 그 다음에 빈출 동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접속사 부분 같이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해 2부분은 첫 줄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첫 줄부터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ABCD, ABCD를 읽으시는 거예요. 전체 내용 읽고 ABCD를 읽거나 아니면 ABCD부터 먼저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1부분이 너무 어려우면 이 부분을 먼저 푸시되 아 첫 줄 읽고 그리고 ABCD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줄 보면서 소거법. 근데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마지막 줄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법이고요. 두 번째 전략법. 이번에 나왔죠? 이야기성 지문인 경우. 얘 자체가 이야기성 지문이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골라낼 수 없을 땐 아, 얘는 이야기성 지문이고 뭐 얘기가 따옴표가 막 많이 나와요. 그럴 땐 지문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부터 먼저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듣자니 옛날에 황산다 위판. 자, 옛날에 황산에 이 물고기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물고기 날죠? 그럼 물고기, 아, 샹머. 다 두부. 아, 단어 너무 어렵죠? 샹신. 근데 그렇죠. 걸음이라는 녀석이 딱 있습니다. 자, 걸어서 치엔리, 쯔와이드. 천리 밖에 장장, 양쯔강. 자, 양쯔강에 가서, 자, 지양, 뭐를? 꾸이 위. 아, 이번에는 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인가 봐요. 쏘가리인데. 아무튼 이 물고기를 윈송다오. 어디로 운송했다? 황산지역에 가서 쇼마이. 마이가 뭐예요? 그렇지. 팔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팔았대요. 그래서 샹머다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천리밭이니까 옛날에 얼마나 멀어요. 솔직히 지금도 물고기 같은 생선 같은 경우 신선도 유지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리밭까지 갔을 때 어때요?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 자, 이 꾸이 위라는 이 물고기는 왕왕, 항상, 또, 이징, 이미. 그 다음에 후 라는 단어가 정말 어려웠어. 그렇지만 이 단어 뭐예요? 란. 란이 뭐예요? 그렇지. 이 단어 썩다죠. 우리가. 썩다. 또는 죽 같은 거 흐물거리다. 그럼 썩었대요. 이미 썩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다? 여러분들 계속 읽어볼게요. 우선. 메이 반사. 방법이 없었어. 위, 판만. 어, 많이 있었어. 그렇구나. 물고기를 뭐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즈허오. 어쩔 수 없이. 자의 위, 샌샹. 물고기 위에다가. 즉, 물고기에다가, 생선에다가. 싸가 뭐였죠? 그렇죠. 뿌리다. 이청이엔. 하나의 소금을 쫙 뿌린 거예요. 지금처럼. 소금을 뿌렸대요. 이, 뭘 위해서. 펑쥬. 뭘 방지하다. 위, 비엔쥬. 물고기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뿌렸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자, 이 단어. 이렇게 이가 나오면 이때는 뭐뭐로서라기 해석보다는 뭐뭐를 위해서. 뭐랑 같냐면. 그렇죠. 이, 비엔. 오케이. 자, 얘랑 같다. 자, 그러면 우선 53번을 한번 살펴볼게. 53번. 내용을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53번의 보기를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 조페이. 무슨 뜻? 그렇지. 첫 번째, 주여. 오로지 뭐뭐대하지만 줄로. 그렇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 다음 B. 그러나. 시작. 묻고. 그러나. C는요. 자, 루. 뭐예요? 만약에. 뭐랑 같애요. 그렇죠. 루. 그 다음에 이 단어. 나, 파. 무슨 뜻? 그렇죠. 설령 뭐뭐를 전정. 뭐랑 같애요. 오케이. 지시. 그럼. 자,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썩었다였기 때문에 앞에 내용처럼 이렇게 운송을 했지만 그러나 썩었다죠.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 뭐예요? 시작. 묻고. 그렇죠. 단, 시, 커, 시.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B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A에 이왕 온 김에 한번 단어 볼게요. 이란 하면 뭐예요? 그렇죠. 전과 다른 없이. 전과 다름없다라는 뜻이고 B는. 그렇죠. 부사로 때때로. O, R. 그 다음에 이 단어 뭐죠? 그렇죠. O, RAN 하면 우연히. 부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렇죠. 형용사. 우연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공, 파. 무슨 뜻? 아마도. 그렇죠. 부정문에 잘 쓰는 녀석. 부사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자, 아,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물고기에다가 소금을 쫙 뿌렸더니 자,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렸단 말이죠. 근데 뜻밖의 저양 이러한 연주 추춘다 꾸이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저장한 이 물고기는 다울러 어디에 도착했어? 천리 주와이다 천리 밖에 도착했는데 연, 서, 색깔이 센, 뭐 시엔, 량, 루, 신이라고 했어요. 시엔하면 신선하고 리앙하면 그저 원래 반짝거리며 그런데 이 단어 몰랐어도 이 단어가 시험에서 잘 나오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루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지 뭐예요? 예를 들어 삐루 오케이 예를 들어가 있고 마치 모모와 같다 중국어로 다치 시작 하오, 시안 오케이 그럼 마치 뭐야 진짜로 새로운 물고기 같은 거죠. 그래서 아 원래는 썩었는데 그죠? 그런데 마치 진짜 새로운 것처럼 그 색깔이 여전히 그와 전과 같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죠? 막 잡은 물고기처럼 그래서 답은 뭐예요? A의 이란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스위란 비록 뼈피 자 이 표면에 호이산 파추 계속 뭐가 파추라는 단어 원래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발산하다. 자 모이종 스쳐 페이처 자 뭔가 냄새가 나는 듯한 안 나는 듯한 그런 어쨌든 냄새가 났지만 딴 그런데 시진 후 깨끗이 담근 후에 이렇게 닦은 후에 진구어 르 요 펑텨 자 뜨거운 기름으로 펑텨 가 뭐예요? 그렇죠. 요리하다. 자 이런 요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 시험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생선 처음에 살 땐 어때요? 아 막 냄새 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케이 자 어때요? 이런 뜨거운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요리했더니 시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라는 단어 시작 파놀 그러면 파놀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랑 같이 쓸만한 녀석이 나와야 돼요. 앞에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히려 신샹 자 어때요? 신선하고 향기를 피할 바가 없다. 너무나 향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생님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파놀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녀석이 같이 와야 돼요. 그러면 한번 봤을 때 자 한번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에이 쯔이오 마지막에 쇽청러 뭐가 생겼다? 띠은 사람에 대해 요이이다 이로운 유익한 웨이생우 미생물이 생겼다. 근데 오히려 아니겠죠? 논자 있지? 오케이 B 쯔치라이 먹었을 때 페이단우 초웨이 먹었을 때는 어때요? 아 좀 냄새가 자 어떻다 냄새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럼 여기서 페이단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보면 페이 장의 뜻도 있지만 모두 돼요. 페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뿌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 우가 없을 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뿌 메이 그러면 우리 이거 혹시 뿌 부단 뿌 그죠? 부단 메이 이걸로 바꾸시는 힘을 딱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A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 이거의 작은 시작 파 나 오케이 그래서 A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B가 되었다 가 답이겠죠. 답은 뭐예요? 당연히 B가 될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요즘에 접속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냄새나고 막상 그랬던 그 물고기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위시 그래서 비엔 바로 뭐가 되었다? 중국어 중국에서의 민차이 아주 유명한 요리가 되었고 이 요리가 황샨초구이유라는 황산의 쏘가리 냄새 그 초구이유리 이 쏘가리라는 네 이런 음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 표현들 와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이 표현들 보단 여기서 보시면 셔멀 러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지금 독해 1부분을 잘하려면 술어 뒤에 러 저 꾸어 이렇게 있으면 아 얘가 술어자린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목적어가 먼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인기를 얻게 되었다.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또 맛있는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 라는 게 답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이 단어 뭐뭐하도록 재촉하다. 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성하다. 그렇죠. 자 이런 성과를 이루다. 뭐예요? 정지우가 답인 거죠. 그래서 답은 무엇이다? 오늘 적중특강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제가 방금 56번에 보시면 앞에 내용이 막 어렵지만 다행히 어떻다? 그거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자리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적중특강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빈칸 뒤에 러저고가 있다. 그럼 여기에 자리는 무엇이다? 그렇죠. 수러 자리일 것이고 이 녀석과 같이 쓰는 뭘 찾아보자 목적어를 찾았을 때 오케이 맛있는 음식 맛있는 맛 그러니까 맛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얻게 되었다가 답일 거라고요. 글쓸 때 좋은 단어 어떤 단어 수러 어떤 게 될까요? 정지우가 될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기출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지만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우선 뭐? 접속사 두 번째 그렇죠. 우리가 술목 구조 세 번째 모르는 단어 나와도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유추하시는 힘을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바로 볼게요. 반드시 독해 이 부분은 우선 첫 줄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첫 줄을 먼저 볼게요. 여기 이외에 농부 그렇죠. 한 명의 농부가 있었대. 그런데 솔직히 농부가 있었다. 뭔가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한번 쫙 읽어보는 걸 더 추천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좀만 집중하면 다 그는 부 보통 되게 일반적인 일이래요. 그런데 저의 농부 이 농부는 최 뭐 오히려 얜 저 뭐에 따라 저 거스루 이 실마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지속을 했대요. 계속 생각을 했대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A 농부 자 양지 장공주 자 얘는 양계장에서 농부는 양계장에서 일을 했다. B 볼게요. 농부 이 농부는 커 마이 지단 자 이 모에 근거해서 이 계란 이 계란이라는 이 수단을 계란 파는 것을 근거해서 정치엔 돈을 벌었대요. C 지 베 랑 줄러 자 이 지금 모가 그렇죠. 이 지 라는 게 뭐예요? 닭은 누구에 의해서 이리에 의해 먹혔다. D 보겠습니다. 농부 다 폴라 이그 지단 자 농부는 계란을 깨뜨렸어. 근데 솔직히 더 읽으면 더 땡큐겠지만 답 100% 뭐예요? D예요. 그러니 제발 제 바람은 뭐냐면 A, B, C, D에 이 단어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반드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첫 줄 읽고 혹은 여기 즉 마침표정도 나올 때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 A, B, C, D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61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헷갈리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 안 되고 괜히 좀 더 더 만약에 읽거나 생각이 복잡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다음 문제 즉 62번부터 푸셨다가 마지막에 풀어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막 더 읽으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A를 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기출 문제.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첫 줄 읽고 그 다음에 네, 보기 본 다음에 어, 오케이. 첫째 줄에 딱 얘가 답이 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절대 아닌 것부터 X표시 소거법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빈출 단음절 동사나 형용사가 요즘 잘 나오더라. 그래서 요즘에 특히 마치 어떻다? 그렇죠. 약하다. 싱겁다. 중국어로 뭐예요? 딴. 오케이. 원래 불맛이 나야 되는데 왼쪽에 이렇게 된 거 뭐랑 같아요? 물과 같으니. 아, 물로 불맛을 씻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약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드럽다 라는 단어 뭐예요? 루안. 루안. 그죠? 근데 요 녀석의 반이어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돌 어, 돌에 돌이 원래 딱딱한데 끙 계속 더 했어. 그러니까 아, 그래서 더 딱딱해지다 중고로 여기 지금 요거 네, 여기 화면 때문에 그런데 다시 쓸게요. 이 단어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잉. 그렇죠. 딱딱하다. 반이어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넓다란 단어 시작. 코안.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지다. HSK 5급에선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발, 가죽 신발이 BC에죠. BC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 신발을 새로 산 신발을 돌에 딱 부딪혔어. 그러니까 망가졌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즘에 잘 나옵니다. 망가지다. 포.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 자, 이 단어 뭐예요? 죽다. 뭐예요? 지엔. 역시 지엔도. 그렇죠. 이렇게 된 게 여러분들 네, 오케이. 손이고요. 저 단어 좀 설명하면 어렵긴 한데 자, 이렇게 사람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주워내다 이렇게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라도 꼭 외울게요. 죽다라는 단어 다 같이 시작. 지엔. 네, 요즘에 잘 나오는 동사, 형용사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죠. 접속사가 또 다시 잘 나오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렇죠. A 하기만 하면 그렇다면 B하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쥐, 요, 샘, 뭐, 나머 지우, 빈 빈은 뭐랑 같다? 그렇죠. 지우랑 같으니 요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는 접속사라는 거 얘는 부사라는 거 그 다음 비롱뭄이지만 시작. 스위란 같은 거 진권 오케이. 아까 그죠. 그러나 시작. 딴, 슈 또는요. 아까 답이 얘였죠. 그러나 뭐였죠? 오케이. 부고 그 다음 어떤 거를 당부한 다음에 이 A라는 상황을 당부한 다음에 혹시나 A를 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펼쳐지는 그런 내용 상황의 문장들이 나올 때 나오는 접속사 시작. 포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뽀란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이건 요즘에 듣기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A가 아니라 B다. 시작. 부, 시, A 그 다음에 R, 시, B 오케이. A 혹은 B는 뭐예요? 그렇죠. 부, 시, A B, 그 다음 지, 오, 슈, B 이렇게 나오면 A 혹은 B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령 모모일지언정 중고어로 시작 나, 파 그 다음 지, 시, 지변 네, 이 아이의 짝은 예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접속사들 여러분들이 물론 4급 때도 계속했지만 5급 때 살짝 요즘에 안 나오다가 다시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린 오늘 적중 특강이기 때문에 꼭 얘기하고 싶은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는 시간 싸움입니다. 1, 2, 3 부분 1 부분 15문제 2 부분 10문제 3 부분 20문제 총 45문제를 45분 안에 풀려면 반드시 시간을 잘 배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 부분이 어렵다 그럼 2, 3 부분 반드시 얘부터 먼저 풀고 1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긴장돼서 46에서 48번이 내가 딱 보이기가 좀 어려워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1부분부터 먼저 풀고 싶다 그럼 49번부터 즉 다음 지문부터 보세요. 그래야지 긴장감도 덜하고 좀 마음이 쇼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얘기한 빈출어휘 반드시 맞서하고 가세요. 자, 우리 5급에 저의 책에도 빈출어휘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름절 동사, 단음절 동사들은 우리가 유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최근에 또 다시 접속사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하나만 알면 얘는 금방 풀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쉬운 문제 놓치는 거는 정말 어때요? 그죠? 샹신 하잖아요. 슬프죠? 그러니까 꼭 이거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죠? 시험 때 진정,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전주어 렁징, 렁징이 뭐예요? 그렇죠. 냉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침착하게, 침착. 다시 한 번 보시는 거예요.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케이, 또 충판사 후이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해서 실력을 발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시험 꼭 잘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배수진 강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